자 동명항 바다입니다. 바다를 참 그 아주 운치가 있죠. 퇴근 장로교회 에이셜 속초여행 3부 시작합니다. 아이고 저거 저거 다 보이자. 아 산사하니까 담배가 피우고 싶다. 자 저쪽 서버에서 산 찍어드릴께. 아 네. 그쪽으로. 아 저 독사진 하나 찍어달라. 아니 왜 안보여? 저거 안보여. 아니 그 보이게 사진삼다 해야지. 아이고. 아 구 chili 형이 없는 곳이에요. 얼굴로 안나오죠? 그린다가. 아니 잘 나와요. 네 됐습니다. 물게 찍어봐. 아, 안 보여. 저거, 저 구로구 저거. 저, 저, 초, 저거 나오나? 안 보여. 아예 안 보여. 왜요? 저기, 저기 구로구 여기. 어떻게, 저거? 네. 머리가 이제 하긴 한데. 보여? 예, 다 보여요. 보여? 반짝쇼보려면? 상둥이, 저거 줘요. 저쪽으로 서면 되잖아요. 저쪽으로 나가서. 안 보여, 저거. 글쎄? 너 일로와, 여기 쌍둥이. 이거 하나 찍어줄게. 저, 제 집사 일로와. 아니, 저 장이 좀 다 쓴다고. 아, 저게 안 온대. 내가 오라고. 아, 안 온대? 아, 됐다, 그러면. 젊은 사람 일로와. 예, 젊은 사람 일로와.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. 그래, 나. 떨어져. 동갑 얘기 안 지키고. 아, 그래. 동갑 얘기 안 지키고. 동갑 얘기 지키고. 내가 지금 내가 다. 나한테 보낼게만 하면 전 못 보낼게. 그럼. 아, 여기 동갑 지키는 거야. 그럼, 그럼 놔뒀어야지. 아, 장군님 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거기. 동갑 얘기. 아, 조금. 장군님 쳐 있으면 안 돼. 치이스. 치이스. 해요, 치이스. 장군님 쳐 있으면 안 돼. 장군님. 김치. 김치. 예. 오, 씨. 아, 이씨. 아, 저기 가봅시다. 저한테 가봐요. 저 끝에. 아니, 갔다가. 저기. 저기. 아 괜찮아요 아주 시간대 괜찮아요 가봐요 가봐요 그래 여길 가야 볼 것들 차라리 올라가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잡고 약량에서 거기 가주면 가도 돼야 돼 저기 그런 일은 거 위험해 위험해 그러지 안 돼달라고 하면 저것도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놀다가 그냥 낙산로도 빨려 그런데 갈 수 있어요 낙산 가지마 낙산 가지마 낙산 가지마 갈 때 어떻게 이 고속도로 돌아갈까요 미술형으로 미술형으로 해서 빠지자고 미술형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동원촌을 빠지면 거기에 만나봐던 여기를 어떻게 가자고 팔각장 가서 절로 가자고요 저쪽이 저로 가요 네 그럼 절로 가요 저로 가요 갔다가 가지 않는 대로 가요 난 달려 올라간대 저기 저쪽이 저 비켓 있으니까 이리 내려가 이리 내려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어디가 차가 있어 여기가 저기 내려가 이제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오로 하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네 차는 저 뒤에 있고 올라가자고 저쪽에 네 저 팔각층 올라가자고 차 오라 가라 예 저 장모님 저기 올라갑시다 저기 올라가자고 예 타고 내리고 뭐 하기가 뭐한지 좀 더 차이로 오라면 돼 그렇지 그럼 놔두고 지금 우리 배불러 가지고 배불렀어 이렇게 우리 배불러 가지고 이렇게 양세호랑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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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따라오고 있어 gets 보자 전많은 진짜 근데 뭐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. 아! 여기로 가면 된다! 호랑 온천으로! 호랑 온천으로! 오오오! 몰래 그래! 차례에 가면 몰래 가면 돼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미시렁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예약! 양경용 1 UK 2 UK 2 금요일 3 3 4 으 으 으 으 아 어느 으 아 저희는 임산부 타는 거요 으 으 으 으 어 내려갈 때 저거 아 그래요 만약에 계단 이런거 올라가면 되시겠지요 올라가는 손 괜찮돼요 내려가는 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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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